21. 전통적으로 비스킷 및 튀김의 제품 적성에 가장 적당한 밀가루는 1. 방강력분 2. 방력분 3. 강력분 4. 중력분 정답은 2. 방력분 22. 참깨 중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은 1. 토코페롤 2. 세사몰 3. 고시폴 4. 레시틴 정답은 2. 세사몰 23. 육가공품에 이용되는 훈연의 효과를 설명한 것 중 부적당한 것은 1. 제품의 색이나 기호적인 풍미를 좋게 한다 2. 훈연육은 알칼리성이 되어 보존성이 증가된다 3. 지방의 산화방지, 미생물의 번식을 방지하여 보존성을 향상시킨다 4. 산화방지제의 작용을 갖는 연기성분은 페놀, 포르말데이드 등이다 정답은 2. 훈연육은 알칼리성이 되어 보존성이 증가된다 24. 감자를 채 썬 후 물에 담가두어 갈변현상을 억제시켰다 다음 중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 폴리페놀라아제, 지용성 2. 캐러멜 반응, 지용성 3. 마이아르 반응, 수용성 4. 타이로시나아제, 수용성 정답은 4. 타이로시나아제, 수용성 25. 난황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는 1. 안토시아닌 2. 클로로필 3. 카로티노이드 4. 플라보노이드 정답은 3. 카로티노이드 26. 식물성 식품 중에 색소 성분에 대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1. 오일을 썰어 물에 담가두면 녹색의 염록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2. 붉은 양배추를 썰어 물에 담가두면 붉은색의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3. 감자를 기름에 볶으면 미황색의 플라보노이드계 색소가 지용성임으로 용출된다 4. 당근을 썰어 물에 담가두면 오렌지색의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정답은 2. 붉은 양배추를 썰어 물에 담가두면 붉은색의 안토시아닌계 색소가 수용성임으로 용출된다 27. 다음 배당체와 주요 식품 소재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솔라닌, 감자 2. 헤스페리딘, 메밀 3. 시니그린, 고추냉이, 겨자 4. 아미그달린, 매실 정답은 2. 헤스페리딘, 메밀 28. 방건성유가 아닌 것은 1. 참기름 2. 면실류 3. 옥수수유 4. 올리브유 정답은 4. 올리브유 29. 식품의 수분활성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1. 식품의 상대 습도와 주위의 온도와의 비 2. 식품의 수중기압과 그 온도에서의 물의 수중기압에 비 3. 식품의 단위 시간당 수분증 발량 4. 자유수와 결합수에 비 3. 생선의 자기소화 원인으로 오른 것은 1. 세균의 작용 2. 산소 3. 단백질 분해 효소 4. 염류 정답은 3. 단백질 분해 효소 31. 찜의 장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풍미 유지에 좋다 2. 수중기의 잠재열을 이용함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3. 수용성 성분의 손실이 끓이기에 비하여 적다 4.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정답은 2. 수중기의 잠재열을 이용함으로 시간이 절약된다 32. 소금의 종류 중 불순물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 가정에서 배추를 절이거나 젓갈을 담글 때 주로 사용하는 것은 1. 제재형 2. 제형 3. 호염천일염 4. 식탁염 정답은 3. 호염천일염 33. 소위 알칼로이드성 물질로 커피의 자극성을 나타내고 쓴맛에도 영향을 미치는 성분은 1. 탄닌 2. 주석산 3. 카페인 4. 개미산 정답은 3. 카페인 34. 밥맛을 좌우하는 요소를 설명한 것 중 잘못된 것은 1. 같은 쌀이라도 밥물의 양에 따라 밥맛이 달라질 수 있다 2. 밥물이 산성일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3. 같은 쌀이라도 밥 짓는 여론에 따라 밥맛이 달라질 수 있다 4. 수확 후 오래된 쌀일수록 밥맛이 나빠진다 정답은 2. 밥물이 산성일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35.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의 식사에서 인체내 대사상 특히 필요한 비타민은 1. 비타민 E 2. 비타민 A 3. 비타민 C 4. 비타민 B1 정답은 4. 비타민 B1 36. 야채류에서 잎을 주로 사용하는 것은 1. 비트 2. 아스파라거스 3. 샐러리 4. 파슬리 정답은 4. 파슬리 37. 다음 육류를 같은 조건에서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조직의 특성상 가장 늦게 변질이 일어나는 것은 1. 간 2. 콩팥 3. 갈비 4. 곱창 정답은 3. 갈비 38. 마요네즈를 만들 때 유화제 역할을 하는 것은 1. 샐러드유 2. 난황 3. 설탕 4. 식초 정답은 2. 난황 39. 비타민 A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는 1. 구르병 2. 괴혈병 3. 야맹증 4. 불임증 정답은 3. 야맹증 40. 당질을 소화시키는 데 관계하는 효소는 1. 펩신 2. 리파아제 3. 아밀라아제 4. 레닌 정답은 3. 아밀라아제 5. border